생일은 해외 아아아아아아앜 아! 왜요? 왜요? 두두두 더더더더더만 누구야? 아 짝쌍이야 나가면 누나 어떻게 나가냐? 나가는 차례 나갔어요? 아니야 제발 카메라를 다 올려주고 바래? 자 지금 이제 게임 시작하지? 뭐야 카바나 돌아가던가? 왜이래? 무슨 게임을 해요? 너무 잘못했나? 이미지가 없는데? 어? 왜? 뭐가 없었던데? 무슨 게임? 게임? 무슨 게임이야? 게임? 뭐야 이게 진짜? 카메라에 적응 적응 잘하고 있어요 안녕 메라야 만나서 반가워 나 윤석이라고 해 일단 게임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무슨 게임인지 잘 모르겠네 내가? 무슨 게임인지 잘 알려줄래? 이렇게 너를 찍어주면 되나? 인포 뭐야 이게? 나 아무것도 모르겠어 나 이거 진짜 못하는데? 누나 거울 아 나 뭔지 알 것 같아 이걸 떼어 이걸 붙였어 오 마이 갓 사진 찍었다 셀카 찍으면 되는건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이게 뭐야 앞에 게임을 시작하시고 써져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똑같이 따라쓰고 그게 미션이죠 따라쓰고 그리고 계속 뭐 찾으러 다니다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안 대시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누가 때릴 것 같잖아요 사람이랑 눈을 가니까 되게 겁먹었죠 원래 겁이 없는 사람인데 아 아 아 아 왜 울려요 겁쟁이는거 나올까봐 겁나세요 아 아 아 아 왜 울려요 아이를 Meeting 모르겠어요 아 아 그게 아니 근데 너무 뭔가 놀래가지고 그래도 카메라가 근데 되게 많아서 되게 그래도 적응됐나 근데 저는 원래 적응 잘했는데 아이들을 쓸 때 다음 이 노래는 헤이의 Arabic